다들 피곤하실 텐데 잘 집중해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대단한 것 같고 저는 교육을 오늘 세미나리 진행하는 일정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요. 커커인들은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렇게 트랙푸드라는 이런 교육, 에듀케이션 팀들이 잘 있고요. 그런 훌륭한 교육장이 있고 또 항상 그때그때 변화에 맞는 그런 좋은 강사들을 섭외해서 하는 섭외해서 좋은 콘텐츠를 많이 제공을 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열정만 갖고 열심히 하시면 잘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럽기도 하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차대장님도 가끔 불러주셔서 밥도 사주시고 술도 사주시는데 그래도 좋은 버팀목에 좋은 항상 미용에 대한 열정을 갖고 좋은 방역성을 갖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또 든든한 거북부인 이차대장님이 있어서 또 좋으실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앞으로 항상 더 발전하시고요. 파이팅 하세요. 네,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